왜 왔는지 궁금해. 왜 왔는지? 아, 너한테 왜 왔는지? 나는 처음에는... 말 못 했어, 많이? 아니, 아니. 말 못 한 것보다... 처음에는 좀 몰랐어. 몰랐던 게 너무 많았는데... 근데 지금은 좀 뭔가를 더 알고 싶어서... 너는? 너? 응. 처음부터 너였어. 엄마가! 처음부터 너였어. 엄마가! 어머! 송시경 씨가 부를 법한 노래 제목이야. 송시경이 부릅니다. 처음부터 너였어. 아, 저런 말 너무 귀엽다. 처음부터 너였어. 엄마가? 처음부터 너였어. 엄마가? 어지말뛰지 마. 처음에 나 아니었다고 다 알아. 그런 말 하지 마. 뻔뻔하게. 처음부터 너였어. 밥 먼저 같이 먹은 거 아니야? 맞아. 다 얘기해줬는데. 나는 이 둘이 너한테 관심 있다는 걸 알아서... 내가 여기 목적이... 너무 영광이구나. 너랑 나랑 이런 게 있잖아. 다 알아봐야 된다. 나도 모르겠다. 좀 알아봐야 되는 주인이. 그런 생각이 있다가... 어제 저녁에? 일단... 내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. 어제 저녁에.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는 좀... 뭔가... 좀 움직여야겠다. 확실히 관심 있으면 좀 표현을 하고... 가야겠다 해서... 일단 온 것이지. 고마워. 제일 궁금했기도 했고. 어머, 경모 씨도 조금... 보기 드물게 속마음을 얘기하네요. perform. 않고ọn